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보상이 많은 앱테크를 찾아 소개해드리는 버블하늘입니다. 지난 영상에 미션 수행 앱테크인 돈모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돈모임에서 친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돈모임의 친구를 초대하면 1500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모임의 포인트는 현금과 1대1 비율로 다른 앱테크에 비해 미션도 많고 보상도 큰 편으로 일반적인 앱테크들은 친구 초대 시 보통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려 1500포인트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미션 수행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포인트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모임에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출석 체크와 미션하기, 친구 초대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에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미션도 있습니다. 우선 설치와 가입은 설명란과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면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돈모임에 로그인하면 깔끔한 인터페이스에 메인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좌측 하단에 있는 출석 체크를 누르면 포인트를 정립받을 수 있습니다. 미션 시작하기를 누르면 다양한 종류의 미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미션마다 미션 완료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쉽게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정립받을 수가 있는데요. 공유하기 미션의 경우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수행할 미션의 이미지와 함께 완료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단에 키워드 복사 버튼을 클릭 후 네이버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화면을 내리다 보면 플레이스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업체 상호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리뷰를 선택하고 20초 정도 머문 후에 우측 상단의 점색기를 선택한 후 공유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돈 모임으로 공유하면 포인트가 정립이 됩니다. 제가 미션을 수행해보니 쉽고 간단하게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5천원 이상이 되면 현금 출금도 가능하며 상점에서 네이버 페이나 커피 쿠폰 등 여러가지 기프티콘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